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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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헤럴드 초대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월간 낮은 울타리의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네, 헤럴드 초대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헤럴드 초대석으로 만나 뵙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낮은 울타리의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울타리, 저도 한국에 살 때 낮은 울타리 책자도 많이 보고 낮은 울타리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낮은 울타리 사역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28년째 들어갑니다. 28년째? 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니까. 이야, 굉장히 오래 하셨네. 낮은 울타리가 이제 주로 문서선교 뭐 이런 쪽으로만 기억을 좀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었나요,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온누리 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뉴키스 언더 블락이 한국에 왔어요. 아, 예, 예. 한국에 최초의 아이돌 가수 그룹이었죠. 네. 그 그룹이 와서 공연하다가 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지도하는 교회 청년들에게 말을 했더니 청년들이 반응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랬다.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CCC 활동을 하면서 해외 선교사, CCC 사역의 방향이 해외 선교였거든요. 민족보금화와 해외 선교였는데. 대학생들 사역이었잖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CCC에 가입을 해서 CCC에서 자라면서 이제 순장이 되고 그러면서 김준권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길만이 제가 가는 길인 줄 알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온누리교회에서 하 목사님이 저를 또 오라고 그러셔서 가게 됐죠. 그래서 초대받아 갔는데 가서 청년들을 지도하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뉴키즈원도 블락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꽤 그래도 팝송이나 뭐 많이 듣고 그랬는데 생전을 알지도 못했던 애들이 한국을 찾아왔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반응을 했고 공연하다가 깔려 죽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들을 동기부여한 게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문화 공부를 하면서 문화사역이란 말을 쓰게 됐고 그리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서 문화사역의 시작이 됐다. 문화사역에 불이 붙었다. 낮은 울타리 하면 많은 분들이 문화사역 문화선교 이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문화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문화 소비를 할 때도 문화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냐. 문화 생산자든 소비자든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문화를 소비하는 주계층이 N세대. 저는 청소년이란 말을 쓰지 않고 N세대란 말을 쓰거든요. N세대들을 집중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N세대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 봤더니 가정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가정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됐는데 문화 사역에서 N세대 사역으로 N세대 사역에서 가정사역으로. 지금은 저희가 사역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정의 회복, N세대 부흥, 문화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라고 숫자를 딱 한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다 한 것 같은데요. 다죠. 다죠. 세 가지가 아니라 다 한 것 같아요. 다죠. 가정이 회복이 되면은 뭐 교회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세대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문화가 회복이 되면 결국 세상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다죠. 교회에서 설거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요. 저는 그거를 텍스트 중심의 사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개의 긴장관계에 있는 다른 영역을 살고 있거든요.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 두 개의 다른 영역을 잘 구별이 안 돼요. 보통 그냥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돌아온 탕자들, 세상은 악하나 우리들은 순결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파견하게 저쪽 어딘가에 세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두 세 개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세상 안에 있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분리하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분명히 긴장관계가 있어요. 그 긴장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긴장관계에서 자기가 잘못 살게 되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리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혼합적 관점이라든가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변화시키냐, 어느 영역을 변화시키냐 이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저 신상원 대표님, 신상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정말 뭐 어떤 교회 하나를 부응시킨다거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보다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를 상황화 또는 컨테스튜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스트가 바뀌는 것을 컨텍스튜레이션, 말하자면 하나님의 게시를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잘 전달하려는 자세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결국은 저희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결국은 텍스트를 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텍스트. 결국은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뭘 말하는 거냐. 주로 이걸 배운다면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걸 배웠으면 첫째 내가 예수, 크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은 다가올 천국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일 잘못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총가 들고 나와서 싸워서 이단 종교를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가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세상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느냐인데 그 과정에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정신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문명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문화는 정신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정신이 문제라고요. 결국은 그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세속하라고 하고 또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비블리칼띠즘적인 정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복음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제 세속주의가 되면 끝이에요. 세속화라는 것은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세속주의는 굳어져 버린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느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것,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다 패대기 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끓는 물이 아니라 처음에 큰 양다라에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띄워요. 그리고 밑에 산발이를 넣고 알코올램프로 물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점잖게 돌아가시거든요. 안락사하거든요. 결국은 세상 정신에 녹아들어간다는 건 개구리의 안락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이나 중동지방에 가서 순교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순교하는 건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하나의 워치아웃, 워처 사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문화 중에서 좋은 문화로 안내하는 게 가이드 사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프로듀싱 사역이죠. 그 20몇 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처음에 꿈꾸셨던 그 사역의 방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 내지는 어떤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려준 것 그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낮은 울타리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한국의 문화 사역의 원조라고 보시는데 뭐 진짜 원조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문화 사역을 공론화해서 아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스피트 문화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화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잘 주었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못 나가는 거죠. 네.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사역의 방향을 계속 좀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뭐 제자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에 좀 있습니까? 어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이 사역 자체가 파라처치 사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면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이 파라처치 사역이라는 것은 눈바람 맞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경각심은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한 것인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소비를 하는 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주로. 그러면 밥세대인 기성세대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문화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와 그 잔여세대가 너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다른 민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타민족이 사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타민족이 있고 가정에도 타민족이 있거든요. 민족을 구분할 때는 언어와 문화와 사고로 구분하는데 그럼 완전한 타민족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단임 목사님은 어딜 선택하겠습니까? 너무 다른 민족이 둘이 있어요. 우선순위 어디 두시겠습니까? 기성세대는 밥세대거든요. 이분들은 첫인사가 밥 먹으냐로 시작해서 헤어질 때 밥은 꼭 먹으라고 시작하고 화투를 치다가도 먹고 하자고 뒤집어 먹고 그리고 자녀가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해서 밥은 먹냐고 그러고 늘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세대와 근데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밥을 안 사 먹고 돈을 아꼈다가 스마트폰을 사버리는 애들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이 애들은 시끄러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따지길 잘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교회가 어 하는 사이에 세상이 확 변해버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엄청난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고 또 전문가를 키우고 싶어도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가르치는 교사진은 금방 양력할 수 있어요. 1년이나 2년 내에.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1년 이내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이게 무슨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말하자면 텍스트 교육은 고여있는 물에서 사는 것이라면 이 컨텍스트는 흐르는 물이에요. 어저께 것이 이미 오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한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제5혁명 시대까지 들어갔는데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발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 사물인터넷 등장이고 5차 산업혁명이 AI, 인공지능까지 갔거든요. 지금요. 이 변화는 상상할 수 없어요. 기성세대가 못 따라가요.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교회 가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벌써 전세계가 VR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그런데 교회 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러 계신 분들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영 몰라, 통 몰라, 당최 몰라 세대. 그러니까 텍스트는 잘하세요. 상세기부터 기시로까지 잘잘 외우세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영 몰라, 통 몰라, 당최 몰라예요. 그럼 자녀들은 반대예요. 자녀들은 텍스트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이후부터는 완전히 세상에 몰입돼 있어요. 이 아이폰은 혁명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국제시장 영화 본 사람이 함흥부도, 흥남부도 얘기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더군다나 이민사회는 70년대 이민원 사람들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렸고, 맞습니다. 90년대 이민원 사람들은 90년대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언어적인 차이가 또 있어서요. 이거 아주 더 이 갭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90년대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민사회와 보니까 90년대 이민원분들이 큰소리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 잔여와의 문제가 생겨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모든 교육과 양력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사기 이장처럼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다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으로 팔로업을 하려니까 이걸 따라갈 돈과 재정이 없어요. 저희가 있냐? 저희도 없어요. 그럼 제가 후계자를 키우겠다. 그런데 저를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밥도 못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귀한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이런 어떤 그 특히 이제 뭐 N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 N세대들에게 참 많은 꿈을 또 희망을 소망을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근래에는 근래에는 이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어떤 상처랄까 이런 쪽에 또 많은 어떤 사역의 중점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밭이 점점 딱딱해져가는 거예요. 분노가 많고.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충동장애도 많고 또 분노를 대체물로 풀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진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자살도 뭐 한국은 엄청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독으로 나와서 쏘고 제가 이제 이 세대를 향해서 부름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요. 이 아이들이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금방 뺏겨요. 교회 왔다가도 뭐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을 뺏겨요. 그럼 이 마음을 뺏기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마음 마치 딱딱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거나 마음이 악해져 있거나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순위가 부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또는 감정이 상했다 그럼 그걸 상처라고 부르는데 상처의 원인 제공자가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권위자라고 불러요. authority라고 부르는데 이 권위자들 중에 첫 번째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내가 저놈 때문에 이민 왔고 저놈에게 줄 거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상처는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N세대들 안에 상처가 많다. 근데 이 상처는 마음 밭을 딱딱하게 만든다. 마음 밭이 딱딱하면 씨가 자라지 않는다. 신앙을 뺏기기 쉽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역보다 더 시급한 게 뭔가 봤더니 회복사역인 거예요. 결국은 컬티베이팅하는 마음 밭을 경작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아니라 가장 보금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이름을 흠스라고 합니다. 흠스. 저는 N세대가 아프다. 아파서 울고 있다. 어떤 애는 아파서 죽으려고 한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우리 애는 하나도 안 아픈데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모가 살피면 못 볼 수가 있어요. 제3자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착한 아이의 증후군을 가진 애들 중에는 절대로 부모 앞에서 아픈 채를 안 하거든요. 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걸 드러내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의다 맞거나 아니면 부모가 뭐가 문제냐 도대체 나는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아픈 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픈 채를 안 하지만 나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도피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격하는 것이죠. 수동성 사람과 공격성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지금 미국에 몇 주 동안 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교회 다니시면서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저는 청소년 대상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 청소년들을 저한테 맡기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영어를 못 한다고. 사실은 통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중간 매개체가 문화다 보니까 더군다나 글로벌 문화는 다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저 자신이 이제 지금 청소년을 만날 때가 아니다. N세대 만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N세대를 그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부모다. 그럼 부모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가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해서 N세대가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또 상처를 받으면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한테 가서 당신이 문제 제공자입니다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럼 상당수의 부모들이 알아들으세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나준울타리의 신상원 선교사님, 신상원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간 나준울타이가 지금도 물론 발행이 되죠. 네, 27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월간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찬양사역자인 이은수 목사님이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책이 월간으로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준울타리 월간 책 외에 그 밖에 우리 신상원 대표님, 선교사님께서 쓰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권을 잠깐 소개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 직면이라는 책을 직면? 소개하고 싶습니다. 직면, 인카운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할 때 하는 그 직면? 아니요, 그건 컨프란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 말하는 직면은 컨프란테이션입니다. 브랙두로 해라.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바로 봐라, 봐라. 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지성소에서만 해결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직면하라. 네, 주님을 대면하는 것. 대면이 원래 맞죠. 대면. 대면. 대면은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네. 그분을 만나는 것.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면이라는 용어를 쓰면 더 이해가 빠른데 대면보다 직면을 택한 이유는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이걸 설명하려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브루스 탐순의 하나님의 달인줄 사역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직면을 택하든지 도피를 택하든지 폭발을 택한다. 그런데 우리는 직면해야 산다. 살고 싶으면 직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직면이라. 제목이 직면. 네, 직면. 도자. 그 책. 여기 그 미주 지역의 서점에서도 판매가 됩니까? 아니요. 서점에 안 해놓고 있습니다. 좀 미주 서점에도 좀 공급 좀 하시지. 그러면 너무 이익이 없어서 그 책을 통해서 저희 간사들의 사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면이라는 책을 사실 여기 서점에 가서 책이 없으면 주문을 하면 되긴 돼요. 서점에서 없는 책들을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미주 지역 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있습니까? 지금 지부 역할을 그 이은수 목사님이 하고 싶어요. 이은수 목사님. 너는 내 아들이다 작곡한 그 이은수 목사님. 찬양사역자. 네, 지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요.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의 책, 직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매월 발간이 되는 낮은 울타리라는 소책자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책을 정기적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면이라는 책, 미주지역의 찬양사역자이신 이은수 목사님께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낮은 울타리와 관련된 사역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818-300-68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18 지역번호고요. 300-6868, 818-300-6868,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뭐 너무 짧아서 우리 미주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시면은요. 네, 세상에 모든 걸 다 얻고 또 자녀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물로 지새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라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나준울타리 신상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의 설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첫 번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심령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위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영혼이 어려움 가운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제일 큰 위로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려는 어려움 믿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 같이 위로해 주시고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란이 뭐예요? 모든 환란은 모든 환란이에요. 어떤 환란이라도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위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가 위로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좀 잘못하는 게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때리는 거야. 너를 야단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내가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나를 안 때리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막 가고 있는데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두면 그러면 그건 뭐 그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갈 때 얻어받는 게 사랑인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야.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너는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너를 연단시켜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은 감독이 우리 금메달 바라보자. 너 훈련 받을 때는 힘들어. 힘들지만은 금메달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1등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훈련 때 힘들어도 1등 바라보고 막 나가는 거죠. 힘들고 막 그냥 지치지만은 높은 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연단해서 사용하려고 그래. 너는 사명이 있거든.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그래. 그럼 위로를 주시면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글소를 보내주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고 장산지 사흘만에 부활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위로고 그 다음에 위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란다. 얼마나 감사해요. 날 사랑해서 때렸구나. 정말 지금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야단치시는 걸 잘 몰랐는데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내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입양을 했는데 미국에서 입양을 했는데 자기는 입양이 됐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 때리더래.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애는 잘못하면 막 때리더래. 자기는 의다 맞는 게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때려지 왜 나는 안 때리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나는 왜 안 때리십니까. 너는 입양에 와서 너무 불쌍해서 못 때린다. 내가 잘못되면 때리셔야지요. 그래 왜 내가 잘못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때리니 너를 넌 너무 불쌍한데 거기다 때릴까지 그래도 잘못되면 때려야지요. 내가 불쌍해서 안 때린 거야. 그래도 잘못되면 때려야지 왜 안 때리십니까. 이 자식이 그만해 이제. 아버지 왜 나는 안 때리십니까. 그렇게 그게 뭡니까. 이 자식이 너 그러다 맞아. 때리 좀 때려보세요. 때리세요. 탁 맞고 나서 아 감사하다. 나 맞았다 오늘. 이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 의도 맞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나를 사랑해서 때리시면 너무 감사하죠. 때린 다음에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 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어렵지요. 내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나도 몸이 아팠거든요. 나도 아파 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진짜 먹고 살 돈이 없고요. 라면 살 돈이 없었어요. 너무 불쌍했거든요. 나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알아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 받는 사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때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나를 위로할 수도 있고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요. 나는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남을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 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별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가운데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겨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고 이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해결을 받았으면 또 해결받은 것 때문에 정말 예수 잘 믿으면 해결받나? 나도 따라가 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를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에 건너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또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왔다 갔다 사역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물론 유럽 가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어려웠느냐. 우리가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라. 그 말에 너무너무 어려웠다. 힘에 겹도록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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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가 사형선거 받은 줄 알았다. 아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끝나는 거구나. 내 인생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한다고 자기들은 이방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다른 신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저기 터지고 부러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였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사람이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걸로 알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죽었으면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이 사람이 아침 이슬 막 꼭 깨놨어요. 아이고 차가워. 그래가지고 깨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체가 돼가지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죽었네. 갖다 버려. 갖다 버린 거거든요.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되게 됐어요. 배가 이제 이게 표류하는데 왜 표류가 됐냐 하면 오늘날은 나침판이 있어요. 등대가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2000년 전에는 별을 보고 가거나 달을 보고 가거나 해를 보고 가야 되는데 구름이 빡겨가지고 해가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14일을 배가 그냥 이렇게 표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나 보다. 먹을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가운데서 14일을 그냥 떠내려가는데 해는 나오지 않고 계속 흐린 가운데 밤낮이 그렇게 구름이 깔려 있는 가운데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갈 때에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고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가 배가 그렇게 표류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가서 그랬거든요. 에베소 가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이 그랬어요. 우상 믿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깎은 다음에 우상을 세워놓고 나무 깎은 거 자르는 부분은 아궁이에다 뗀다. 아궁이에 떼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게. 말이 맞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는 아궁이에 떼고 깎은 거는 아궁이에 떼고 나머지는 세워놓는데 아궁이에서 타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게. 맞는 말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게 내 비즈니스 망치네. 열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 공장 문 닫기 안에 저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저 놈이 우리 하나님을 지금 모독한다. 우리 신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입에서 온 주민이 나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다 잡은 잡아가지고 원형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원형극장 끌고 들어갈 때는 때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장난감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놀이개로 그렇게 놀리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건데 끌고 들어갔거든요. 막 성이 나가지고 막 죽여라 죽여라 그럴 때 관중들이 성난 관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성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책임자거든요. 자기의 일행과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끌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가서 나도 가서 말을 해가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가지 마라. 다른 제자들이 당신은 가지 마라. 당신 가면 일이 커진다. 당신 가지 말고 또 관원들이 가지 말아라. 공무원들이 가지 말라고 막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장이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자기 것 믿는 거고 우리 것 믿는 거지. 이게 이런다고 우리 신이 떨어지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성랑 군중 앞에 끌려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딴 데 있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암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행암이 있어야지 무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바울은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도도 당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또 몸이 아팠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말 못할 육체의 가시가 몸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아픈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픔으로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이유는 우리로 다 같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왜 자기 믿고 살면 지옥간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다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상식 이런 걸 믿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다 지옥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능력인 사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 나를 많이 믿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을 많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려움 당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어려움 당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 중병 들면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을 빚보증 섰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파산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 굉장히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별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린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환란을 당할 때 나를 의지할 수 없지요. 뭐 우리 몸이 안 아파도 3일만 금식해도 내가 별거 아닌 거 안다. 그 말. 3일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식하면서 보면 내가 별거인 줄 알았더니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어려움을 왜 주시느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헌신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사역의 열매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지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왜 주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오늘 우리 사절 말씀해 보면 사절 다시 한 번 봅니다. 사절 말씀해 다시 보시면 사절에 보면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다 같이 위로하사 위로하사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어려움을 준 거란다.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다른 거 하고 이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란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란다. 이런 우리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이요. 바울이 몸이 아파서 기도를 세 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너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 병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모든 위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오? 나는 막 그만 막 막 막 난 믿는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려움 주시고 아 정말 뭐야 예배 뭐야 다 싫어 말씀 읽어보고 다 싫어 아 나 이제 됐어 그만해 1절만에 됐어 됐어 다 귀찮아 그러면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나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아플 때 내 마음도 아팠단다.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너를 징계하려고 너에게 어려움을 주었단다. 더 큰 믿음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었단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 찾아가서 어렵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은 내 마음 몰라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경험한 사람이 너무 어렵죠. 나도 겪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승리합시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의 손만 잡아주고 어깨만 잡아도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이 내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어려움은요. 환란은 극복하면 재산이 되는 것. 저희 미국 교회에 닉 브이짤트라는 사람이 두 번 왔었어요. 집회를 봤는데 그분은 다 아시는 대로 팔이 없고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한쪽 다리가 조금 생기다 말았는데 넘어지면 일어서는데 1분 이상 걸려요. 굉장히 시간이 넘어지면요. 일어서려면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일어서는 걸 보여주는데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서 콩콩콩콩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대고 머리를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몇 번 그랬대요. 삶은 뭐하나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동물같이 보고 다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것도 싫고 너무 살기도 힘들어서 죽을 길도 없더래요. 이 사람이 죽을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이분이 지금은요. 희망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세계를 다니면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단 처지가 난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어려움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활란을 허락하시느냐 이걸 잘 알아냈네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너를 믿고 살다가 너는 지옥 간다. 자신을 믿고 살다가는 지옥 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중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는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나를 아직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잘못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에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그 환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나아가 물어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징계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준 것이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해서 너에게 어려움을 준 거란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게 아니고 두 번째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두 번째 거는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없고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있어도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큰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은다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에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에 위로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트 브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 749에 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gc.org 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한인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한인교계 지도자 인명사전을 만듭니다. 미주한인교계 지도자 인명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한인교계 인명로로서 미주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한인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한인교계 지도자 인명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한인교계 지도자 인명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문청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습니다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 하게 하소 하게 하소